말은 그냥 편한데, 편한 식으로 하면 됩니다. 여기서 우리 정모 납시다! 자, 방송 집합! 자, 우리 여기서 정모 납시다. 다 모이라 그래. 어, 정모가 우리를 건드렸다면서? 어? 정모하러 갑시다, 여러분. 너냐, 우리 안대반드린기? 스라이퍼님, 그거 눌러갖고 오프하면 그거 바로 날라갈 수 있어요. 안녕? 하이빈 모신분은 하이빈 어서오세요. 어, 여기는 아주 우리 정모 지역이요. 두둔 두둔 담대 앞으로 담대 앞으로 오프해서 날라와 그러니까, 전마가, 전마가 우리를 건드렸다면서? 아주 미쳤구만! 어... 저 친구가 우리를 건드렸다 해서 어, 차원 봉쇄중. 나오면 부숴버릴거야. 나오면 그냥 영혼까지 털어버리겠다. 예, 생입니다. 오신분은 합니다. 어서오세요. 하는 도중에 어, 야가 이제 우리한테 공격을 해서 우리가 이제 여기 총출동을 했어요. 예, 나오면 없앨라구요. 자, 우리 길도 초대를 하겠다. 받으면 살 것이고, 못 받으면 넌 죽을 것이다. 우리와 함께 하거나, 죽거나, 두 개 중에 한 개 있닷? 또 워프왔다. 뭐야, 네더님이네? 뭐야, 네더님이네? 야, 넌 걸 추천하지. 받지 않으면 털수가 있으니까. 야, 지금 함대 포위하고 있는거 봐. 움직여봐가지고 그냥. 움직여봐가지고 그냥. 음... 아, 그 네더님 어디서 오셨습니까? 아, 저 옆동네에서 왔습니다. 아, 옆동네에서 오셨구먼. 여기가 이제 비경네 정모장소입니다. 아, 그 유명한... 어, 여놈이요. 우리 길드 털었다며요. 아, 여기가 핫플레이스야, 핫플레이스. 아, 핫플레이스. 아, 기멋디 압니다. 여기가 핫플레이스. 아, 이거요? 아, 이 밑에는 이건 이제 행성이고. 우리는 이제 궤도 기지 같은 겁니다. 자, 스라임파님 빨리 파밍이가 함대 만드시오. 자, 우리 길드는 여기 그냥 다 모여있어요. 예? 지금 왼쪽에 봐요. 그니까, 왼쪽에 보면은 그거 있죠? 종합처리시설. 밑에 있어. 종합처리시설? 예, 휠 땡겨갖고 봐봐요. 어, 뭔가 많이 모였을거에요 갑자기. 좌표가 뭔지 모르겠어. 좌표가... 좌표... 이거 공격할 수 있나? 1, 2, 8, 3인가 저거? 위치는, 위치는 1, 2, 0, 0. 1, 2, 0, 0. 1, 2, 0, 0. 마우스 위치마다 가져요. 버프, 1, 2, 0, 0. 집합. 아... 안녕하시오. 아이, 이 양반이 우릴 건드렸대 글쎄. 이 양반이 글쎄 우릴 건드렸대. 그래서 아주 그냥 정모 왔습니다. 우리 정렬 한번 해볼까요? 그럴까요? 이번이 건드린 분이에요. 그렇죠. 옆으로 쭉 서봐. 그... 공격... 아아! 에헤이! 에헤이! 전부다 그 뭐냐. 전투, 전투 이탈해. 전투적 이탈해. 어떻게요? 그 그냥 다 나가면 돼요. 안싸우고 나가면 그냥 끝나. 흐흐흐. 우리끼리, 우리끼리 함대전하면 안돼. 기체 돌려요. 저 이거 이감도에요. 야 미친 여기 난리났다. 야 우리끼리 내전하고 있다. 미친.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흐흐흫흐흑 2기체도 안돌려요. 기체요? 오케오헤. 우가하니가 나우 라이버님 기체돌려요. 미친 이함대까지야. 야 저기 여기 지새키스 나온다. 흐흐흐흐흐흫흐흐흫흐흐흐흐흐흏. 네 지금 클릭했는데 잘못해서 클릭. 집에 간다 터로서로 집에 가고 있다 잠깐만 어떻게 해 얘는 뭐 싸우고 있나 설마 야 미친 싸우고 있으면 어떻게 해 아니 앞으로 오지 말라고 뒤로 가라고 뒤로 뒤로 빠지는 중 아니 싸우면 어떡해 그냥 맵 밖으로 클릭하면 나가면 됩니다 당연히 AI 풀어야지 야 미친 아군 잡고 있다 미친 뭘 저게 불겠네 미쳤나봐 아니 던트 시스템이 뭐 같아 아주 개판이구만 아니 아군 같은 길드는 공격 못하게 시스템을 해야 되는데 같은 길드는 공격 못하게 해야지 공격하는 것도 그냥 나쁘지는 않 뭐 좀 제대로 좀 해주지 우클릭만 하면 바로 전투니께 아니면 저거도 확 공격하겠습니까 그걸 물어봐야 됩니다 그니까 뭐 움직이려고 이동하려고 우클릭을 넣었는데 그 자리에 사람이 있으면 전투고네 언제 끝나니 그래서 가고 있는데 느려요 느린 수준이 아닐 것 같은데 아 느리 겁난 일이구나 아 진짜 늦다 이거 가기 전에 시간 끝날 것 같은데 여기요 아니구나 왜 왜 여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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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냈니 아 속도 느렷 진짜 느리다 운동 저 양마들은 왜 아직도 싸우고 있어요 밖에는 아직도 나가고 있어 아직도 나가고 있어 예 아니 근데 한 대 지금 오는데 아닌가 아 저거는 그거구나 전함이구나 전함 맞나 랭크 전함 뭐야 우리 아이머들 랭크 전함있어요 네 오 벌써 전함이 있어 질렀네 우리 어떻게 그 뭐냐 그 호위함 갖고 우리 갖고 놀래요? 호위함 한대식으로 한대 편성해가 우리 놀래요 그냥 뭐 이전할까? 심심한데 뭐 이전할까요? 자 일한대 옮겨 개시 저기를 날려버리겠어 쿵 반가워요 아 랭크 전화 이벤트로 받아요? 아 그래요? 그런것도 있어? 자 우리의 자랑스러운 일공격함대 위험을 보여드려가서 음 멋지구만 빨리가 이래서 제일 느려잔데 너무 느리잖아 으흠 자들이 쏘는거는 기수도 한가지 아 그게 엄청 옛날이영 그렇구만 뭐야 누가 본다 뭐야 이건? 이거나 먹어라 어디서 지금 데도와는 어 전암질을 하는것? 어 맞을라구 축축축축축축축축축 다다다다다다다 아 몰려있네 어 끝났네요 이게 바로 화객진이다 몰려있으면 그냥 다 죽는가옷? 헉 근데 어 이것이 바로 하객진이다아 아주 좋소 어 혹발성인데 몰려있네요 오우! 저항세로 패턴금고 나왔다 개이득 오오오오 까보자까보자까보자까보자 어? 오오 제네시드 소녀양아 마크2다 개이득? 20초 남았는데 근처에도 가지는 못했다 뭐야 여기 자 여기가 이제 우리 비경대 어 뭐니야 집결지입니다 우리 여기 다 모여있어요 어 심심해서 그런지 다 모여있어요 레벨 2짜리 저거 뭐야 저거 우리와 동료가 되라 아니면 전쟁이다? 어 우리의 동료가 되어라 보자 이건 뭐야 동료가 되어라 어 우린 이남대 무송부 무송부짐 한대 전부 안왔어요 수리중이야 아 그래요? 개뉴 났습니다 전주 전주 몇분남을지 전주 몇분남을지 가 에? 이거 지금 나가고 있을걸 아닌데 이 두대 두대 아직 못나오는구나 나갔네 끝났네 다 나갔다 무송부 한대 귀환 한대 귀환 아 전주 몇분나올까 겁나 궁금한데 전대 귀환 전주 1분잼 야 저기 한개 터졌는데 아닌가? 멀쩡한건가? 저 터졌어요 아 그래요? 이건 무료 게임입니다 해라곤 멋있다 7분 나왔다 오케이 슬라이퍼님 슬라이퍼님 말이 없다고 마이크를 키세요 음 뭐지 아버님 잠깐 비주신거 같은데 자 어쨌든가 그러면은 어 모이저 한번 해볼까 어 한대 제일 약한거 있잖아요 그니까 이제 보이저갖고 개조해가 하나 만들래요 우리 잠시만요 보이저 한대 함대전하실 양반들 보이저갖고 하나 뽑자 요번에 하나 뽑아버리지 뭐 보이저함 해갖고 한개를 뽑읍시다 롱보우 뺏고 공간이 부족합니다 3대 관리 제네시스 두개 빼고 요것도 빼고 롱.. 롱보우 있나? 나 있네 하나 둘 그 다음 하나 보이저를 한대 뽑읍시다 잠시만요 오케이 다같이 즐겁고 신나게 보이저를 한번 뽑읍시다 저기 제네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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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만 랭커전함 하나 남아있을텐데 아 여기있네 아 신식 랭커전함 좋았어 이거 추가 크.. 좋아 이번에 새롭게 설계한 어? 랭커전함을 한번 써봐야겠구만 쇼도했고 여는 비해야되고 오케이 이거 없애고 이런거지 농구공 어디서 지금 농구공한테 어? 분산 미사일을 지금 비교합니까? 어? HEX 미사일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흐흐흐흫 어? HEX 미사일이요 어? 이거 맞으면 그냥 가는거에요 그냥 어? 사라지는겁니다 HEX면은 뭐 하이익스플로시브 EXID 어 그냥 X는 뭐지 그러면? 삭제시켜서.. 어 왜 전투비행패님도 있네? 오오 맥스드라이버 폴라곤광석 플라즈마격태포 이거 이게 더 좋나? 이거 이씨 써본적이 없어서 무기실험이 필요해 진짜 자 좋았어 분산 미사일 5티어까지 찍었는데 어 이거는 딱히 필요없는거 같애요 그냥 이거 이게 더 센거 같애 개인적으로 이게 더 멀리까지 날라가 어? 분산 미사일은 기껏해야 3700미터인데 어? 이 미사일은 4250미터까지 날라갑니다 그리고 이게 어? 함.. 그 함재기 어? 전투비행팬대 전투비행 대대 대미세네? 우와.. 씨.. 이거 연구하면은 자살나겠네 자 중력선 포탑 콜드라이버 이걸 연구해 먹어야 되는데 문제는 8시간 가능하십니다 어.. 제가 뭐하는 법도 8시간 남았어요 음.. 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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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니야 건버님 네드님 오라이버님 다른 양반들 전부다 보이저 호위암 갖고 최대한 자기가 있는 무기 다 세팅해서 하나 만들어요 호위암이요? 예 보이저 호위암 그거 하나 뽑읍시다 오케이? 이거 한번 싸우게요? 예 그거 갖고 모이전 합시다 한 대 딱 해갖고 한 대 한 대? 한 대 한 개만 딱 넣으면 되잖아 그러고 따악 하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아 뭐야 한 대 초과했다 너무 간크리 해갖고 넣을 수가 없구만 역시 요번에 신형 신형 전투함이 좋다니까 함대 레벨 20이 됐고 쩝..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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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다 재미있어요 정말 쓸모없다 됐고 어 어 됐습니다 오케이 BMTF 제7 어 뭐냐 모이전 어 함 됐다 보자 를 해리어 할까? 해리어 할까요? 보이저 할까요? 나 해리어 밖에 없네 해리어 합시다 어때요? 해리어 마크.. 마크? 어 해리어 해리어 기존은 다 되는걸로 마크2든 마크3이든 아니면 기존이든 오케이? 오케이 근데 해리어는 너무 약한데? 해리어가 보이저어보다 더 상이 된거 아닌가? 더 상이 끌려? 한단계 상이야 아니 너무 약하다고 탈게 없다고 탈게 어 대충 하나 특수견조회가 만들어요 만듬되잖아 제일 구축돼 출격 자 보이저 아니다 하나 봅시다 음 모이전함 좋아 나는 해리어를 쓰겠다 우리의 최신 기술을 보여주지 최신 기술 최신 기술 최신 기술 아닌 최신 기술을 보여주지 이거 한대가 약하고 강한건 모기준이에요? 예? 한대가 약하고 강한건 모기준이에요? 안에 뭐가 꼽혔나 따라 틀리죠? 레벨 저거 표시에도 뭔가? 예 그러니까 그거는 전체적인 전투력일 뿐이고 그러니까 안에 뭐가 꼽혔냐 따라 천지차입니다 보이를 못하네 정말 농담이 아니고 천지차예요 전기 무게 약해갖고 이거 달지도 못해요 대충 달아도 돼 대충대충 달아요 어차피 이게 무게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크게 못 달아 보자 모이전함을 재정비를 해야겠다 좀 쌈박한걸 꼽아 놔야겠다 일단은 저 양반들이 무기를 못 쓸지 모르기 때문에 어 방어막은 이걸로 교체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필요없을 것 같고 버려봐 그래 이걸 달자고 허어 미친 엄청 무거워 자 다음 뭐 달지? 아휴 되라? 안되네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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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안된다 예 그냥 순양함 합시다 순양함 예? 순양함? 아니 순양함은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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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이 어제 한댄데 뭘 아 그럼 보험 얼마 안나오겠네 안나와 얼마 그럽시다 그럽시다 그래 제네시스 순양함으로 합시다 오케이? 그럽시다 아 솔직히 순양함은 해야돼 제네시스요? 제네시스 순양함 정도는 해줘야 이제 가호가 살지 한대 한대 당연한대죠 제네시스 순양함으로 합시다 오케이? 개시지른다 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뭐요? 지금 그럼 나도 다 갖고 온다 한대 레벨 23도 했고 야씨 뭐가 이거 한대 레벨이 더 세졌어 랭크잖아 제네시스 그렇지 제네시스 정도는 달아줘야 이제 어? 좀 쓸만하겠구만 보자 일단은 암구 아 잠만 제네시스 마크2 있잖아 건보님 음? 무슨 소리지? 헛소리 할래요 야 빨리 마크1으로 가져와 오케이? 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양반 아까 마크2 오늘 뽑았다고 얘기 들은 것 같아 아 아깝네 여기서 지금 구화 구.. 구라를 칠라 그래? 아 아깝다 아깝다 이 양반이 구라를 칠라 그러네 열심히 제조하고 있었는데 웃기고 있네 제네시스 마크2라니 장난합니까? 좀더 한대를 경량화하고 아 뭐 달지 폴을 뭘 달지? 포 달거 없네 일단 이건 빼쁘고 뭐자 아 좋아 각이다 이거 한번 이거 한번 테스트 한번 해봐야겠다 데미니센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봐야돼 자 좀더 좀더 방어구를 내리고 인생한방이다 다시 한단계 더 내려 스읍 너무내렸나 40톤 밖에 안되는데? 40톤 내구도 뭐니야 내구도 90이고 40톤에 120 아 이게 훨씬 더 효과적이긴 한데 아 플라스틱 아닌데 이거는 함이 개쓰레긴데 그냥 놀랍네 잠시만요 아 이거 아닌데 갱 갱 갱갱 쓰레기인데 이거 아 넘어간다 하 이리 할까? 자원 필요하지않다 아니 저 자원은 자원 있죠 함성건조한 시간 아 몰라 씨 빨리해 그냥 좋았어 최고의 함이 완성됐다 아이씨 빨리 오시오 덤비시오 덤비시오 내가 충격과 공포 공포를 넣어버릴테니 어디로 가면 되요 일단은 내 집 앞으로 오시오 토너먼트처럼 합시다 오케이? 토너먼트처럼 하는걸로 캬 이게 바로 우리 최강암이지 12다 12 뭐요? 어디 일로와요 어 건모님 왜 14야 레벨이 와 14인데요 10일이요? 10일밖에 안되던데 아 쪼랬다 아아 자 일로 올라와 올라와 4명 참가할겁니까 자 위로 올라와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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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뛰어서 뛰어서 이제 쭉쭉 찍어 있어봐 붙지말고 어? 뭐에 없다 갔다 한명 일단 옆에 서있고 온다 자 위로 올라오시고 일단은 우라이버님 저기 왼쪽 어 오케오케 거기로 일단은 그러면은 건모님하고 우라이버님하고 내하고 포도마님하고 한번 붙읍시다 일단은 싸움하지말고 일단은 건모님부터 보자 둘이 싸워봐 봅시다 우리는 구경하는걸로 자 제네시스 1대1입니다 랩은 2랩차 봅시다 일단은 등급 똑같구요 과연 어 원래 싸움구경보다 재밌는게 없어 어허허허 심무기 윗진 흐흐흐흐흫 양아치네 야 근데 딜 안들어간다 얀만 저거 방어막 그거다 방어막 폭팔력이다 저거 폭팔력이다 야 딜이 안들어가 흐흐흐흫 수고어 끝났네 야 딜이 안들어간다 몰라 아직몰라 뒤치기 뒤치기 어어 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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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진 부위 엔진 부위 날라간다 어어 모르겠다 이거 가까이 붙으면 안돼 이건 저거하고 싸울때는 절대로 가까이 붙으면 안돼 망했어 가까이 붙어서 끝났다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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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멍난다 터졌지롱 흐흐흫 이겼다아 아아 아씨 전술은 좋은겁니다 야 뭐야 갑자기 뭐가 많이 늘었다 한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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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양반은 뭐야 한개만 출전할거 하나만 갖고와 그래 건버님 그 빨리 수리해서 오고 내하고 이제 포동한 농혜님하고 싸울게 오케이 갑시다 싸움이야 아저씨 여기로 오시게 여기로 오시게 여기로 오시게 이거 한번 실험해보고 아아 제대로 맞아라 뭘까 오 오 온다 이거라 보거라 해피기동하나 와 딜세네 야 난 다만 당기겠다 달라붙을 못사 와 야 딜바 미친 흐흐흐흐흐흐 이거라 보거라 그거 뭐에요 이거 그 뭐냐 아까 그 열 열 반응탄인가 끝 야 도망을 때 약삼하다 야 원래 일어난거죠 건버님 여기로 와요 빨리 아저씨 야 엄청 써네 자 덤벼 내가 충격과 공포를 보여주지 이게 바로 우리 최신 기술력이요 들어와 아주 그냥 어 들어와 내가 이번엔 좌측이네 도망 댕기야지 아저씨 여기로 오이소 이거는 자기 그 기지의 최신 기술들을 모아가 싸우는 전이기 때문에 제일 좋은걸 들고와야 제일 좋은걸 아 속도 왜이래 빨라 저거 이거라 먹어라 맞았지롱 와 이거 진짜 못피하겠다 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안돼 이거 이중발사하기 때문에 못피해 이거 어 피했어 미친 이거라 먹어 이거라 먹어라 와 미친 막 덤벼드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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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리도 회빙이 넘어야돼 아 아파 아 근데 내가 방황화 그건데 난 방황화를 이플래시 해내는데 안돼 미친 아 저거 이빙이 넘어가시겠구만 아 저거 아 야 미친 야 야 공격한대 미친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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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왜 주나요? 나 5분 5분? 그래? 나 6분 나오네 아아아아 빵치네 아 다음 다음 선수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십쇼 아 기다려봐 다음꺼 다음꺼를 좀 계량해서 가야겠어 요번에 수리가 좀 필요하다 미칠꺼 같다 아아 저게 안되냐 어 잠깐만 잠깐만 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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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 공격하는줄 알았어 와이 저거 뭐가 이래 많아 하나만 해 하나만 어 한대 한개 빼고 어 다 치우시오 어 야씨 야 저 암꾸도 안비잖아 뭘 저래 많이 들고온거야 어 누구를 뭐 저만큼 없는줄 아나 좀 기다려봐요 어 기다려봐 나 35초만 기다려 어 아이고 심심해라 누가 안오네 뭐에요 기다려 두고 봅시다 진짜 히히 내게처럼 두고 봅시다 아씨 요번에 없나? 쓸만한거 없나? 두고 봅시다 두고 봅시다 참여할거 하나빼고는 다 갖다 놓으셔 오케이? 어 참여할거는 저거 일렬로 쭉 놔두고 앗 앗 앗 어디서 놓고 계시대 예? 어디서 놓고 있어요? 제 배의 숲이에요 어 머리 이쪽 올라오면 있어 여기가 여기가 그거야 여기가 이제 결투장이야 나도 없거라고 와야지 제외수레잠당에 출격 그럼 뭘 쟤네시스 수량하면 있어요? 그냥 구경하러 왔습니다 아 구경 그거 그냥 클릭해서 보시오 잠시만요 나 좀 바꿔야겠어 하미 쓰레기라가 쓰읍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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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로 할까? 이걸로 할까? 이걸로 할까? 이걸로 하자 오케이 덤비시오 이 지금 누구야 나한테 누가 나한테 이걸로 하자 그리고 이걸로 할까? 그걸로 할까?